며칠 전 삼성 화재가 대표이사의 상여금을 대표가 직접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 같은 다른 삼성금융결사도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상여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상여금에도 관여를 한다. 왜 이렇게 하나 싶은데, 각 회사들의 공시에도 나와 있습니까? 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또 삼성증권까지 삼성금융결사의 지난해 보수 공시에 공통적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신의 보수 공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보수의 결정 및 지급의 방식은 이사회 내의 보수위원회의 심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 공시에는 임원 보수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수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금융결사의 대표이사가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뭡니까? 회사별로 자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을 결정하면 그 분배는 대표이사가 하고요. 보수 지급이 집행되고 해가 바뀐 뒤에 보수위원회의 사후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는 평가보상위원회라는 곳에서 기준도 짜고 분배도 하는데 최종 결제는 대표이사가 합니다. 삼성증권은 또 조금 다른데요.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를 결정하면 실제 분배를 하는 건 또 다른 위원회인 보수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장이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상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관여는 모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이런 결정 방식을 삼성금융계열사가 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 계열사들은 일제히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속 시원한 이유를 말해주지 못했는데요. 임원 보수 전반의 결정권을 줘서 대표이사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내 부작용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표이사가 입문들의 성과금 배분 권한을 가져 일사불란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자기를 위한 셀프 결정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회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며 보수 지급 결정과 관련된 공시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네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